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문 속에 1번부터 5번까지 같이 있는 이 어법상 고르기 문제는요. 우리가 해석도 좀 제대로 돼야 하고요. 그 안에 있는 문법들, 어법들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도 중요하니까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aylor University researchers investigated whether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입니다. 그래서 이 Baylor University의 연구자들은요. 아래와 같은 것을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잠에, 일찍 잠에 들게 쉽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벌써 1번 웨델가 나왔네요. 자, 웨델이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목적절이 열렸는데요. 자, 볼게요. 주어, 연구자들 조사했다, 동사가 열렸고요. 목적절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whether 뒤에 이제 문장이 어떤가, 완벽한가 한번 볼 건데요. 자, 다른 종류의 글쓰기는 쉽게 한다. 사람들이 잠에 들게. 그래서 완벽한 문장 잘 쓰였고요. 접속사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도 적당하게 쓰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번은 적절한 문법이고요.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To find out,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They had 57 young others to spend 5 minutes before bed writing either a to-do list for the days ahead or a list task they had to finished over the past few days입니다. 그들은요. 57명의 성인들에게 자기 전에 5분 정도의 시간을 글쓰는 듯 써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글을 쓰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그 다음날 해야 할 일들, to-do list를 쓰는 것과 또는 이미 그들이 며칠 동안 끝을 내왔던 일에 대해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쓰는 것, 2번 라이팅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 자, 이것은요. 시간을 쓰다를 spend, 우리가 꼭 알아놔야 할 구문 중에 하나죠. 쓰다, 뭘 쓰느냐. 시간 또는 돈을 쓰다. 그래서 5 minutes의 시간을 썼습니다. 뭐 하는데 시간을 썼느냐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ing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to write가 절대 안되고요, writing이라는 ing가 사용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여기서 2번도 아, 이거 정답이구나, 맞는 말이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The results confirm that not all perceived writing is created equally 인데요. 자,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글 쓰는 것, 잠자기 전에 글 쓰는 것이긴 한데 그 모든 것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라고 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Those who made to do lists before bed were able to fall asleep 9 minutes faster than those who wrote about the past events인데요. 자, 잠들기 전에 to do list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작성했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지난 며칠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썼던 사람들보다 대략 9분 정도 빠르게 잠이 들 수 있었다라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3번 월이 나오는데요. 자, 동사 월이 어떤 주어를 받아줄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who made to do list before bed까지가 도즈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도즈라는 복수 주어에는요, 월과 같은 복수 동사가 나와야겠죠. 3번도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넘어가 볼게요. The quality of list matters to인데요. 자, 그들이 작성했던 리스트의 지류 자체도 어떤 영향에 미쳤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The more tasks and the more specific the to-do lists were, the faster the writers fell asleep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작성했던 리스트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고 또는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들이 더 빠르게 잠에 들 수 있었다라는 더비교급 플러스 더비교급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the more task 그리고 the faster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나온 specific의 경우는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월, 이 비동사의 보호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형용사 형태 specific이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specific한 리와 같은 부사가 나왔으면 4번이 답이 아니었겠지만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형용사 형태의 specific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 study authors figured that writing down future tasks unloading the thoughts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미래에 해야 할 일들을 작성을 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을 더 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더 생각을 그만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번이 나왔죠? 여기 보면 unloading인데요. 자, 이 문장 구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또 study authors 주어 나왔고요. figure 동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절이 열려서 목적절이 나왔는데요. 자, 대절 안에 문장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writing down future tasks가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뒤에 동사가 없죠. unloading the thoughts. the thoughts은 동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unloading 자리에는요. 여러분, 동사가 와야 하는데요. 그냥 ing 혼자서는 동사가 될 수 없죠. 때문에 unloading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에 맞춰서 unload가 되었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5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요. 주어, 동사 수일치만 제대로 우리가 개념을 파악해놨어도 이 문제 5번 정답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까지 한번 볼게요. you are telling your brain that the test will get done. just not right now 입니다. 너는 너의 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해야 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하고 잠에 들어라. 라는 느낌으로 우리 문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 unloading 이 답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내용 파악 제대로 하시고 문법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 이 문자도 여러분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질문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